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HMM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이후에 좀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종목 영상의 경우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변동이 있거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경우 기존의 영상 내용에서 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에 있던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영상들을 참고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영상 세부 내용에 보시면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 걸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메신저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으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 올려드리니 매매에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MM은 지난주 금요일 5%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외국인의 대량적인 수급 유입과 연기금의 지속적인 물량 매집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천천히 우상향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오히려 12물량 전환을 단기적으로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천천히 소화하는 게 아닌 아예 개인들의 물량을 유입시키면서 함께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봐야 하는 포인트로는 연기금의 물량 이탈 유무를 보시면서 대응 방향을 좀 잡으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역시 연기금의 순매수가 나타났고 프로그램 물량이 중간중간 매물대를 급격하게 잡아먹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2물량 소화를 해야 하는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상승세를 급격하게 나타내는 게 부담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차근차근 주가를 우상향으로 가져가면서 물량을 소화하려는 당초 계획보다 오히려 지금의 상승 시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이후 개인의 물량 유입을 통해 만기물량 소화를 함께 진행하면서 원해의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한 차례 정도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긴 후에 조정을 통해서 재차 하방에서 좀 받아내는 조정 후 상승을 이어나가는 경우로 총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판단하는 데에는 연기금의 물량이 탈 유무를 주가 흐름과 함께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금요일과 월요일 당장의 상승세를 크게 나타나게 만든 외인들의 의중입니다. 아무리 실적 기반의 우량주라 하더라도 외인들이 단기 관점으로 치고 빠질 경우에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상승세 자체를 그대로 끌고 가기에도 아니면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면서 이후 상황을 노리기에도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주가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물량 유입이 나타나는 시기에 외인들이 손을 털고 나가게 된다면 주가는 어쩔 수 없이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에도 그렇다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연출하기에도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당장의 매몰라인을 프로그램을 위시한 외인들의 물량이 소화하면서 돌파해주었다는 것을 통해 단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당장에는 더 기대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점은 오히려 지금의 상승이 당초 안정적인 우상향이라는 그림 자체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 이후 다시급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 자체는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 조정으로 인해서 중장기 관점에 우량 주주들의 이탈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외인 입장에서야 주가를 뛰어올리면서 단기적인 차익을 거두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당장의 12만기 물량 소화를 해야 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머리가 썩을 수밖에 없겠고 만기 물량을 차근차근 소화하면서 올 한해 우상향 기조를 가져가는 계획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웬만하면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안정화를 시키면서 이 HMM이라는 종목의 주가 부양은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 외국인이라는 변수가 작용함에 따라 봐야 하는 포인트가 추가되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2물량 소화를 위한 우상향 기조 간에 연기금의 물량 이탈 유무를 확인해야 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외인의 물량 이탈 유무도 함께 봐야 한다. 외인이나 기관 등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 체크는 어느 종목에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12물량 만기라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6월까지 만기 물량에 대한 소화 여부와 그 수급 주체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이거를 치고 빠져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더욱더 이어나가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해도 될지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실시간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고 계신데요. 4월 9일 유니온 그리고 문배철강 DPC 우리기술투자 EN코퍼레이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수익적인 부분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고 계십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매매에 직접 참여해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직접 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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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